차도 밥도 생각이 없어요. 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오늘은 이 두가지 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자하우 엄청난 상상 초월!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에 취하다. 중국어는 역시 만추인 차이나 금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 또 불금 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 친구들 지인들도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. 여러분들 연말이라고 해서 너무 들떠서 이렇게 과음하고 하지 마시고요. 술도 조금 드시고 대신에 더 이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 친구들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불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좋은 덕담을 나누면서 금요일 방송 신나는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싫어하면 누르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.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송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보시는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어플이 있어요. 이 팟캐스트로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운전을 하신다거나 그럴 때 팟빵으로 들으시면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팟빵으로 또 보셔도 되고 또는 들으셔도 되고요. 또는 팟빵으로 먼저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한번 또 보시면 복습이 되고요. 이렇게 두 개의 사이트를 두 개의 채널을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편 외우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여기 보면 팟빵에서 또 방송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 하트 있어요. 하트 꾹 눌러주시고요. 또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해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는 마찬가지고요.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죠?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은 베이징 아이친구시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던 베이징을 배경으로 했던 그 드라마의 북경애정고사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.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친구의 아내가 될 사람,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게 됩니다.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. 아무튼 그런 어떤 좀 특이한 설정인데 그때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는 고백이에요. 정말 나는 차도 밥도 생각이 없어. 차, 차도, 밥도 생각이 안 나고 밥도, 밥도 생각이 안 나요. 차, 부스, 밥도, 향. 그리고 정말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. 치, 섭머, 동시. 어떤 것을 먹어도 섭머, 동시를 치, 먹더라도 치, 섭머, 동시. 어떤 걸 먹더라도 루통, 루통이라고 하는 게 마치 무엇, 무엇과 같다라는 뜻이에요. 루통, 무엇과 같느냐? 지아오. 이성이에요. 지아오. 제가 지난번에 그 얼마 전이죠. 어제죠. 어제 삼성, 이성, 발음 클리닉, 발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아직까지 조회수가 좀 낮습니다. 여러분 많이 좀 봐주세요. 제가 정말 새벽까지 막 열심히 만들었거든요. 아무튼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이성을 발음할 때는 좀 더 길게 느려줘야 된다. 왜?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실전에서다 보면은 이게 좀 위축돼서 약간 발음이 이성이 약간 짧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연습할 때 좀 길게 해주셔야지 실전에서는 예쁘게 발음이 잘 나온다. 기억을 해두시고요. 루통, 그 다음에 뭐뭐와 같다? 뭐와 같다? 지아오. 지아오는 뭐예요? 씹다. 그렇죠. 지아오. 라는 초. 즉 양초를 씹는 것 같다니까 맛이 떨떠름하다, 무미건조하다, 별 맛이 없다.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맛도 안 나, 무미건조해, 삶에 재미가 없어 이런 표현을 쓴 거죠. 치 샤머 동시.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또 루통 지아오. 라. 전부 다 초로 씹는 것 같대요. 크아.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거를 먹더라도 전부 다 그냥 뭐라 그러죠? 그 초로 씹는 것처럼 맛이 없다. 이런 표현이었습니다. 자, 부, 쓰, 판, 부, 향.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자, 판, 부, 쓰 라고 해도 됩니다. 자, 판, 부, 쓰 또는 맞아요. 자, 판, 부, 쓰 또는 여섯 글자로 자, 부, 쓰, 판, 부, 향. 자, 부, 쓰, 판, 부, 향. 치, 섬, 동, 시, 도, 루, 동, 지아오, 라. 아시겠죠? 그리고요. 자오 이런 발음 하실 때 I, A, O 발음이에요. 자오, 시아오, 자오. 이런 이아오 발음을 하면 마지막에 오가 음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자오, 통, 교통이잖아요. 자오, 통인데 이게 발음을 좀 빠르게 하다 보면 자오, 통이 아니라 자, 통, 자, 통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자오, 통, 자오, 통, 자오, 라. 이거 발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명반! 확실한 발음, 깨끗한 발음, 깔끔한 발음, 표준 발음을 자랑하는 우리 짠짠, 러시와 함께 세 번 큰 소리로 읽고 외워보겠습니다. 자요! 차不思,饭不想 차不思,饭不想 吃什么东西 都如同嚼辣 차不思,饭不想 차不思,饭不想 吃什么东西 都如同嚼辣 차不思,饭不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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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吃什么东西 都如同嚼辣 차不思,饭不想 吃什么东西 都如同嚼辣 차不思,饭不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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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띀, 짠! 정말 잘하셨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, 보고 계시는 방송은 중국어는 역시 만추인 차이나입니다.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교재는 바로 이 교재입니다. 그렇죠? 우리 중국어 에센스 SC2고요. 이 교재는 제가 중국 드라마, 영화 또는 예능 프로 등 제가 스크린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봤던 정말 좋은 표현들만 제가 정말 이런 표현은 꼭 쓸 수 있겠다.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겠다는 표현들만 천 개를 모았어요. 천 개를. 천 개. 그리고 두 글자부터 열 글자 이상까지 글자 수별로 이렇게 나눠놨고 MP3도 있고 하니까요. 이제 남은 책이 몇 권 없습니다. 종이책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요. 요즘에 중국어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리슬중. 정말 반응이 뜨겁죠. 물론 다른 책들도 모두 다 스테디셀러고 여기 중국 핵심 패턴 233은 벌써 10세가 넘어갔습니다. 아 갑자기 왜 이런 책 자랑을 하냐고요. 아 어차피 할 일 없는데요. 그래서 샌저 예스 샌저 어차피 뭐 샌저 한가한 건 한가한 거니까요. 샌저 예스 샌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노는 김에 염불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도 있고요. 그냥 샌저 이란 샌저라는 단어가 한가하다 예스 샌저 어차피 한가한데 한가하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이런 표현으로 쓰고 진짜 많이 씁니다. 제가 99년도 인가요 99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황제의 딸 환주 그그 샤 이은즈 라고 하는 드라마가 정말 유행이었어요. 그때 쩔위 조미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. 그 지금 옆에 나오는 거 이런 거 거기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도 샌저 예스 샌저 이런 표현이 나와요. 그 뒤로도 이런 표현을 정말 자주 봐서 아 요거는 나도 나중에 꼭 써먹어 봐야지 라고 해서 준비해 둔 내용입니다. 샌저 예스 샌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 앞에는 부사로 반정 이런 거 써주면 좋아요. 어차피 그래서 반정 샌저 예스 샌저 이게 중국 사람들이 좀 빨리 하면 되게 발음이 뭐랄까 좀 멋지게 들려요. 샌저 예스 샌저 샌저 예스 샌저 샌저 예스 샌저 근데 요거 좀 빨리 하면 샌저 예스 샌저 요렇게 뭐 들리던데 아무튼 한번 들어 보세요 샌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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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요거는 수수께끼하다 찰미위 그러니까 우리 수수께끼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. 샌음 월월 찰미위 이런 내용이었어요. 挺好的. 아! 그러면 요즘에 샌저가 도저히 안 되는 너무 바쁜 다 망린 우리 바쁜 짠짠 라우스와 함께 이 표현 세 번 읽어보고 연습해 볼게요. 여러분, 외워보세요! 자유! 샌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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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反正闲着也是闲着,咱们玩玩猜米语吧。 闲着也是闲着,反正闲着也是闲着,咱们玩玩猜米语吧。 今天我们到此为止。 茶不思饭不想吃什么东西都如同嚼辣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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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闲着也是闲着,反正闲着也是闲着,咱们玩玩猜米语吧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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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闲着也是闲着,咱们玩玩猜米语吧。 闲着也是闲着,反正闲着也是闲着,咱们玩玩猜米语吧。 闲着也是闲着,咱们玩玩猜米语。